가만 보면은 르르 땅이 미연씨를 좋아하는 거 같아. 누구보다 싫어하는 척 하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는 거 같아. 아니 어제도 제가 디스코드로 나 저 쇼츠 올려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? 그랬더니 뭐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말투를 쓰는 거예요. 미는 좋아 뭐 이런 거였나? 미 방금 방종 지금 봤어 막 자꾸 미 미 미 미는 뭐 이러는 거야? 오늘 종일 이러시는 건가? NO! 미는 곧 슬립하러 갈 거기 때문이지. 미 자러 가야 한다고? 아니 뭐 하는 거지? 그거 뭐 미연씨 말투야? 왜 이래? 아니 그니까 맞대. 미연씨 말투래. 주델라래. 미친년. 미는 아니 자꾸 말하는데 디코에서 미는 미는 이러는 게 미니까 미친년. 그래도 언니인데 아 어쩌라고? 세구 세구의 세근넌. 방 구경하기. 안녕하세요 세구 세구입니다. 오늘은 직접 저의 시청자분의 집을 한번 탐험해보려고 하는데요.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구 세구야오. 내일 빵 사갈 테니까 제발 그만해줘요. 응? 네? 세구 세구가 보면 안 되는 뭐라도 있어?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는 뒤지지마 제발. 잠시만 투수야. 바탕화면에 이 비밀 폴더는 뭐야? 직바꼬리? 투수야 나 이거 눌러봐도 돼? 여기 파일 용량이 엄청 많아. 날까? 투수야. 너 뭐야? 아이차. 아 이렇게 세구 세구 방송했던 거나 이런 콘텐츠 준비한 이런 거를 이렇게 모아둔 거냐고. 정말이지. 너무 감동이잖아. 아 난 또 이상한 거 다운받아서 저장했는 줄 알았잖아. 아냐 나 야한 거 봤어. 뭔 소리야. 아니 세구 세구 콘텐츠를 준비했다는 것보다 차라리 야한 거 봤다라고 말하는 게 나은 거야? 너 진짜 너무하다. 아뜰 너 뭐 보니? 이러면 세구 세구 방송보자가 어? 어 이거 이거. 나 야동 봤어. 엄마 나 야동 봤어. 이러면서 오히려 버츠보보다 야동 봤다라고 부라치는 거임? 마타크. 호타츠. 호타츠에 숨은 세구 세구. 가요. 마나나. 멤버들이 들어오면 세구 세구가 갑자기 발목을 잡아서 깜짝 놀라게 하려는 콘텐츠를 해볼 거예요. 어 누가 봤어요? 목소리를 들어보니 부르르? 부르르 언니 발목을 잡아보겠습니다. 아니 아이돌이 어떻게 이런 학습스러운 광고를 낄 수 있는 건가요? 아우 아우 못 찾겠다 못 찾겠어. 나가봐요. 어우 아우 아우 썩았네 이거. 호타츠에서 깜짝 놀라게 귀신 남략특집 컵찍을 하려고 했는데. 갑자기 룰루 쌍이. 아이고. 세구 트룸보단 나. 차라리 방구가 낫지. 에에. 아 이거 약간 사실화됐어. 내 트룸이. 아 주루루 트룸하는 순간 여기 핫클립 박제합시다. 이게 세구는 트룸을 했지만 그 트룸 자체가 귀여웠으니까 넘어갔는데. 오히려 지금 트룸 안 한 멤버들 중에서 트룸소리 레전드인 멤버 무조건 있다. 뭐 이런 소리 나는 사람 무조건 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. 이거 들키는 순간 이제 아이돌 인생? 끝이야 끝. 세구가 예의 주시하겠다. 오케이? 네? 어? 왔습니다. 어 다 들어오니까. 아 그래요 뭐. 아. 이거는 나 아닌데? 왔습니다. 이거 아니야. 이건 누구야? 이거 아니야. 이제 가족들은 왔습니다. 아 나. 아 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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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. 나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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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룸소리 레전드인 멤버 무조건 있다. 이거 들키는 순간 아이돌 인생? 끝이야 끝. 아. 진짜. 아. 야야야 기다려 기다리거라 세구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음... 이걸 하십니다 자러 간다고요? 야 너 뭐하잖아 방송하고 있는데 자러 간다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해서 자러 가는 거이? 뭐야 닝 짜증나 뭐야 가래떡 생기잖아? 가래떡 생기니까 자러 가야 돼? 가래떡은 못 참지 됐다 됐다 옹... 어머 왁권님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? 절대 세구세구가 이런 팬아트가 나오지 않아서 빡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 이세돌 규정에 지금 위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좀 검문해주세요 왁권님 아 진짜 아니 나는 최소 머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몇 등신이지? 1등신, 2등신, 3등신, 4등신, 5등신 오 5등신 이 정도 나 이게 너무 좋은데? 머리가 커야 귀여운데? 5등신의 신부 5등신의 신부 약간 좀 욕 같잖아요 5등신 나랑 세고랑 얘기했을 때는 너무 재밌겠다 야! 내 머리 집중이 안 되잖아 너무 이뻐서 누가 이렇게 이쁘래 주접고 릴파언니 근데 진짜 착해 내가 뭐 시간캡쳐 구매할 때도 릴파언니한테 물어봤었는데 릴파언니가 그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구매할 때 쉽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릴파언니가 위로도 해줬었나? 위로였나? 대화였나? 서로 좋은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파도파도 미담? 야! 왜 세고세고는 미담 없냐? 래퍼언니! 나 언니꺼 미담을 할당량 채웠으니까 언니도 내꺼 좀 해줘 나도 미담 있잖아 아니 뭐 그때 좋았잖아 파도파도 괴담은 뭐야? 아 이봐요 파도파도 괴담이라뇨 파도파도 괴담 아 이제 솔직히 이담 언급되는 거 별로긴 해 저는 천사 이미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괜히 억가당할 수 있어 걱정 넣어놓? 아 김칫국이었어? 음 어쩔? 어우 계피야? 완전 싫어 저는 초코에다가 계피를 왜 넣는지 좀 모르겠어요 계피 제일 싫어요 시나몬 어떠신가요? 계피랑 시나몬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나 바본 줄 아냐고 누구를 눈치 빠르네? 야 이것도 이거 나 담그려고 아니 아니 릴파님 아니 아니 아이넨님 크크크 세구는 시나몬이랑 계피가 똑같은 줄 모르나봐요 바로 이러려고 클립 준비하고 장전하고 저렇게 채팅 치는 거 봐 내가 모를 거 같니? 내가 모를 거 같아? 나 눈치 댕 빨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시나몬이랑 계피 둘 다 별로예요 아 둘 다가 아니라 똑같은 거 별로예요 이것 봐 님들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제가 바보가 돼 아니 똑같은 그 아니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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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서브 채널을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인데 닉네임 뭐하지? 재밌는 거 없나? 고세구의 콧물 고세구의 트름 고세구의 거 고세구의 풍성 고세구의 고세구 박물관 너무 재밌어 사람들 유튜브 댓글 왜 나한테 말 아니 대상현 고맹님의 추천은 뭘까?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예상치지도 못한 고세구의 박물관이래 너무너무 재밌다 고세구입니다 고세구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아이돌 고세구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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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고정하려볼게 고세구 고정